1. 개가 비가역 사이클을 이룰 때 클라우지 우스의 적분을 좋게 나타낸 것은? 1번. 2. 여름철 애기의 온도가 301대 김치냉장고의 내부를 5도시로 유지하기 위해 3KW의 열을 제거해야 한다. 필요한 최소 동력은 약 몇 킬로와트인가? 1. 0.27 3. 내부 에너지가 40KJ, 절대 압력이 200KPa, 최적이 0.1M2. 절대 온도가 300K인 게이 엔탈피는 약 몇 KJ인가? 2. 60 4. 두 개의 정적과정과 두 개의 등온과정으로 구성된 동력사이클은? 3. 스털링 스털링 사이클 5. 다음 중 폐쇄기의 정의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이 동작물질은 기의 경계를 통과할 수 없으나 열과 잃은 경계를 통과할 수 있는 특정 공간 6. 증기압축 냉동기에서 냉매가 순환되는 경로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2. 증발기 압축기 응축기 팽창 벨브 7. 1시간에 3600KG의 석탄을 소비하여 6050KW를 발생하는 증기터빈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가 있다면, 이 발전소의 여효율은 약 몇 퍼센트인가? 1. 약 20% 8. 4KG에 공기가 들어있는 용기 A와 진공용기 B 사이를 밸브로 연결하였다. 이 밸브를 열어서 공기가 자유 팽창하여 평형에 도달했을 경우, 엔트로피 증가량은 약 몇 KJK인가? 1. 0.54 9. 랭킹 사이클을 구성하는 요소는 펌프, 보일러, 터빈 응축기로 구성된다. 각 구성 요소가 수행하는 연력학적 변화 과정으로 틀린 것은? 4. 응축기 정정랭가 10. 실린더 내부에 기체가 채워져 있고, 실린더에는 피스톤이 끼워져 있다. 초기 압력 50kPa, 초기 최적 0.05 M2인 기체를 번화로, PV24는 콘스턴트가 되도록 가열하여 기체 최적이 0.2 되었다면,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한 일은? 2. 2. 66KJ 11. 준평형 정적 과정을 거치는 시스템에 대한 열전 단량은? 4. 내부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12. 최적이 0.01 M2인 밀폐용기에 대기압에 포화 혼합물이 들어있다. 용기 최적의 반은 포화액제, 나머지 반은 포화증기가 차지하고 있다면, 포화 혼합물 전체의 질량과 건도는? 4. 전체 질량 4. 792KG 건도 0.00062 13. 질량이 M이고 비체적이 V인 9의 반지름이 R이면, 질량이 4m이고 비체적이 2V인 9의 반지름은? 12R 14. 밀폐 시스템이 압력 P1은 200kPa, 최적 VI는 0.1 M2인 상태에서, P2는 100 K파, V2는 0.3 M2인 상태까지 가역 팽창되었다. 이 과정이 PV선도에서 직선으로 표시된다면, 이 과정 동안 시스템이 한 일은? 양몇 KJ인가? 3. 30 15. 온도 600도씨에 구리 7kg을 8kg의 물속에 넣어 열적 평형을 이룬 후, 구리와 물의 온도가 64.2도씨가 되었다면, 물의 처음 온도는 양몇인가? 3. 21도씨 16. 고온 4천 저온 50도씨의 온도 범위에서 작동하는 카노사이클 열기관의 열효율을 구하면 몇 퍼센트인가? 4. 52 17. 비열비가 1.29 분자량이 44인 이상 기체의 정압 비열은 약 몇 KJKGK인가? 3. 0.84 18. 랭킹사이클의 열효율 증대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3. 터빈의 질량 유량 증가 19. 물 2kg을 200에서 60도씨가 될 때까지 가열할 경우, 엔트로피 변화량은 약 몇 KK인가? 2. 1.07 20. 기체가 열량 80KJ를 흡수하여 외부에 대하여 20KJ에 일을 하였다면, 내부 에너지 변화는 몇 KJ인가? 2. 60 21. 퀘온 냉매 화합물은 태양의 무엇에 이분해되어 오존층 파괴의 원인이 되는가? 1. 자외선 22. 능축압력이 이상 고압으로 나타나는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냉매 부족 시 23. 불과 리튬 브로마이드 용액을 사용하는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 흡수기의 개수에 따라 단위의용 또는 다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로 구분된다. 24. 이단 압축 냉동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일반적으로 2개의 냉매를 사용하여, 마이너스 30도씨 이하의 증발 온도를 얻기 위해 사용된다. 25. 열전달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사실제 열전달 현상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가 각각 단독으로 일어난다. 26. 냉동 능력 원알티로 압축되는 냉동기가 있다. 이 냉동기에서 응축기의 방열량은? 44.63kw 27. 암모니아 입형 저속 압축기에 많이 사용되는 포페트 벨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중량이 가벼워 벨브 개폐가 불확실하다. 28. 어떤 냉장고의 증발기가 냉매와 공기의 평균 온도차가 7도씨로 운전되고 있다. 이때 증발기의 10톤 과일이 30kcalm2lh도씨라고 하면, 냉동톤당 증발기의 소요 외표적은? 1. 15.81m2 29. 다음 이론 냉동 사이클의 pH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냉동 사이클의 성적 개수는 약 4840이다. 30. 냉각수량 601m인 전열면적 80m2, 응축온도 32도씨, 냉각수 입구 및 출구온도가 각각 230, 31인 순행응축기의 냉각권 10톤 과일은? 1. 중량이 가벼워 벨브 개폐가 불확실하다. 31. 냉동장치의 고압부에 설치하지 않는 부속기기는? 3. 냉맥 펌프 32. 냉각탑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쿨링 업으로 치는 냉각탑의 냉각수 입구온도에서 냉각탑 입구 공기의 습구온도를 제한갑시다. 33. 팽창벨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온도식 자동 팽창벨브는 감온통이 저온을 받으면 냉매의 유량이 증가된다. 34. 성적 개수인 카베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열펌프의 성적 개수는 일반 덕으로 일보다 적다. 35. 브라인 중 무기질 브라인이 아닌 것은? 2. 틀랭글리콜 36. 냉방능력이 1냉동톤당 10분윈의 냉각수가 응축기에 사용되었다. 냉각수 입구의 온도가 32도씨이면 출구온도는? 3. 38.6도씨 37. 압축냉동사이클에서 응축기 내부압력이 일정할 때 증발온도가 낮아지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 과열도 감수 38. 터보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이 냉매의 회수장치가 불필요하다. 39. 왕복압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3. 고속 다기통 압축기의 밸브는 일반적으로 윙모양의 플레이트 밸브가 사용되고 있다. 40. 다음 중 이중효용흡수식 냉동기는 반효용흡수식 냉동기와 비교하여 어떤 장치가 복수계로 설치되는가? 4. 재생기 41. 동일풍량 정압을 갖는 송풍기에서 형번이 다르면 춘마력, 출구 송풍속도 등이 다르다. 송풍기의 형번이 작은 것을 큰 것으로 바꿔 선정할 때 설명이 틀린 것은? 3회전수는 커진다. 42. 공기조화 설비의 열원장치 및 반송시스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흡수식 냉동기의 냉온수 발생기는 냉방시에는 냉수, 난방시에는 혼수를 각각 공급할 수 있지만 냉수 및 혼수를 동시에 공급할 수는 없다. 43. 증기압축식 냉동기의 냉각탑에서 표준 냉각 능력을 선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틀린 것은? 44. 대륙 복사에 의한 열전달률에 의해 기온과 평균 복사 온도를 가중 평균한 값으로 복사 난방 공간의 열 환경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가장 적당한 것은? 1. 작용 온도 45. 열 펌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물, 물 방식에서 냉매외로 변환의 경우는 추결초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형에 적합하지 않다. 46. 열전달 방법이 자연순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자연형 태양열 난방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3. 태양전지 방식 47. 엔탈피 변화가 없는 경우의 열수 분비는? 1. 0 48. 송풍량 600엔민을 공급하여 다음에 공기선도와 같이 난방하는 실의 실내부하는? 4. 입구 공기 습고 온도 27도씨 49. 1년 동안의 냉난방에 소요되는 열량 및 연료 비용의 산출과 관계되는 것은? 3. 냉난방 코일 50. 주철제 보일러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강제 보일러보다 급격한 온도 변화에 강하여 고온, 고압의 대용량으로 사용된다. 52. 공장이나 창고 등과 같이 높고 넓은 공간에 주로 사용되는 유닉 히터를 설치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4. 열 손실이 가장 적은 곳에 설치한다. 52. 일사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전 일사량은 직다일 사량에서 천공 복사량을 뺀 값이다. 53. 단일 덕트 정풍량 방식의 장점으로 틀린 것은? 1. 각실의 실온을 개별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다. 54. 다음 중 보은 본행, 방로의 목적으로 덕트 전체를 단열해야 하는 것은? 2. 극히 덕트 55. 덕트 설계 시주의 사항으로 틀린 것은? 3. 덕트의 확대분은 15 이하로 하고, 축소분은 40도 이상으로 한다. 56. 어느 실의 냉방 장치에서 실내 취득 현열부하가 4만 W, 잠열부하가 15,000 W인 경우 송풍 공기량은? 3. 2,369m 매초 57. 공기조화기에 걸리는 열부하 요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배관 계통에서의 열부하 58. 공기조화 설비에서 처리하는 열부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실내 배연 부하 59. 심야 전력을 이용하여 냉동기를 가동 후, 주간 냉방에 이용하는 빙추결 시스템의 일반적인 구성장치로 오른 것은? 2. 축혈조, 판형 열 교환기, 냉동기, 냉각탑 60. 건구온도 320, 습구온도 260에 신선외기 1800mH를 실내로 도입하여, 실내 공기를 270, 50%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외기에서 제거해야 할 전열량은? 이 양만 2530kcal. 62. 어떤 제어계의 입력으로 단위 임펄스가 가해졌을 때 출력이 태삼이었다. 이 제어계의 전달함수는? 1번. 62. 다음과 같이 저항이 연결된 회로의 A점과 B점의 전의가 일치할 때 저항 R1과 R은? 이 R1은 1점 45MG, R5의 45MG. 63. 피드백 제어계에서 제어 요소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4. 동작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화시키는 요소이다. 64. 제어 동작에 따른 분류 중 불연속 제어에 해당되는 것은? 1. 온 오프 동작 65. 파이 동작의 전달함수는? 4번. 66. 상형전원을 이용하여 직류 전동기를 속도 제어하고자 할 때 필요한 장치가 아닌 것은? 2. 인버터 67. 다음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를 2분 동안 닫은 후 개방하였을 때 A점에서 통과한 모든 전화량을 측정하였더니 2400이었다. 이때 저항에서 발생한 열량은 약 몇 칼로리인가? 4. 460.8 68. 온도 보상용으로 사용되는 소자는? 1. 서미스터 69.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단자 A 비간의 주파수 F의 정연파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값 A1과 A2의 지시가 같았다면 F, L 시간의 관계는? 4. 70. 변압기 Y와의 결선 방법의 특성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4. 단상 변압기 3대로 운전하던 중 한 대가 고장이 발생해도 V 결전 운전이 가능하다. 71. 그림과 같이 트랜지스터를 사용하여 논리소자를 구성한 논리회로의 명칭은? 3. 노르웨로 72. 유도전 동기에서 슬립이 0이란 의미와 같은 것은? 4. 유도전 동기가 동기 속도로 회전한다. 73. 자장 안에 놓여있는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 도선이 받는 힘 F는 비신세타이다. 이것을 설명하는 법칙과 응용기계 맞게 짝지어진 것은? 2. 플래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74.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이를 교류전압 V의 실육값이라 할 때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 E의 평균값은 E의 양몇배 정도인가? 2. 0.9 75. 그림과 같은 RL 직렬회로에서 공급전압 E 10V일 때 VR은 AV이면 VL은 몇 V인가? 36. 76. RLC 병렬회로에서 회로가 병렬 공진되었을 때 합성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1. 최소가 된다. 77. 단위계단 함수 우레 그래프는? 3. 78. PLC 프로그래밍에서 여러 개의 입력신호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신호가운드였을 때 출력이 나오는 회로는? 1. 5회로 79. 논리식을 가장 간단히 정리한 것은? 1. 80. 피드백 제어계를 시퀀스 제어계와 비교하였을 경우 그 이점으로 틀린 것은? 3. 제어계가 간단하고 제어계가 저렴하다. 81. 평면상의 변이 및 입체적인 변이까지 안전하게 흡수할 수 있는 이음은? 4볼 조인트 신축 이음 82. 폴리에칠렌 배관의 접합 방법이 아닌 것은? 1. 기볼트 접합 83. 증기 트랩 장치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은? 4. 안전벨이브 84. 배수 트랩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4. 오물이 트랩에 부착될 수 있는 구조일 것 85. 급수 배관 내 권장 유속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 1. 2m 매초 이하 86. 무기질 단열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앞면은 단열성이 우수하고 아스팔트 가공된 보냉용의 경우 흡수성이 양호하다. 87. 열을 잘 반사하고 확산하여 방열기 표면 등의 도장용으로 적합한 도료는? 4. 알루미늄 88. 냉동기 용량 제어의 목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2. 중부하 기동으로 기동이 용이하다. 89. 온수난방 배관에서 리버스 리턴 방식을 채택하는 주된 이유는? 1. 온수의 유량 분배를 균일하게 하기 위하여 90. 펌프 주위에 배관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2. 토출부에 설치한 체크밸브는 서진현상 방지를 위해 펌프에서 먼 곳에 설치한다. 91. 냉매 배관을 시공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배관은 가능한 한 꺼기는 곳을 적게 하고 꺼기는 곳에 구부림 지름을 작게 한다. 92. 배수관은 피복 두께를 보통 10mm 정도 표준으로 하여 피복한다. 피복의 주된 목적은? 3. 방로 및 방음 93. 옷의 주형 70mm의 주철제 방열기를 설치하여 증기 온도가 110도씨, 실내 공기 온도가 200이며 난방 부하가 25,000kcal h 일대 방열기의 소요 쪽수는? 1. 144쪽 94. 증기 난방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실내 온도의 상승이 느리고 예열 손실이 많다. 95. 간접 가열 급탕법과 가장 거리가 먼 장치는? 1. 증기 사일런스 96. 하트포드 배관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3. 하트포드 배관법은 보일러 내의 수면이 안전수위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97. 가스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옥내 배관은 매설 배관을 원칙으로 한다. 98. 팽창탱크 주의 배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 팽창관에는 팽창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밸브를 설치한다. 99. 다음 중 밸브의 역할이 아닌 것은? 1. 유체의 밀도 조절 100. 배수 트랩의 형상에 따른 종류가 아닌 것은? 4. H 트랩 5. 유체의 밀도 조절